우리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꼬치 너무 맛있겠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소세지와 이거는 라이스페이퍼죠 라이스페이퍼 이걸로 제가 진짜 간식으로 딱 좋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잠깐만 보시면 돼요 우선 소세지 우리 길쭉길쭉한 이런 소세지들 있죠 이런 거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뭐 그냥 먹어도 좋지만 자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아이들 간식으로 어른들 술안주로 기가 막힙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 자 소세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이거는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 딱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이스페이퍼 있죠 이거를 따뜻한 물에 한번 적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소세지를 감싸줍니다 소세지 가운데 놓고 자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아빠 이거 수아랑 유나 거야? 수아랑 유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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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거 우리 먹는 거야 우리 가족 먹는 거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라이스페이퍼가 따뜻한 물에 적시면은 부드럽게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 상태에서 끝에를 이렇게 한번 꼬아주세요 자 뭔지 아시겠죠? 아빠 캔디 같아 이거 그치 사탕 같지?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고정시켜주시고 요거 끝에는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끝에만 이렇게 가위로 살짝 잘라주시면은 자 요렇게 고정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따뜻한 물에 적셔주시고요 그냥 말면 돼요 아이들이랑 같이 해도 되고 이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빠 이거 같이 해 어 수아도 같이 하자 톡톡톡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드러워지면은 끝에를 말아주면 되는 거에요 요렇게 그러면은 땡땡하게 얘네가 고정이 된단 말이죠 달라붙어요 해서 또 끊어지네 동그랗게 말아봐 수아가 아빠 보다 더 잘하네 그냥 말면 돼 이거는 꼭 안 펼쳐도 돼 이렇게 말아서 끝에 돌리면 돼 사탕처럼 뭔지 알지? 캔디처럼 그렇지 캔디처럼 이렇게 옳지 조금 구겨져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말아보세요 잘라져도 괜찮습니다 이거 수아가 도와주니까 아빠가 금방 끝나겠는데 수아가 많이 도와줘서 아빠 금방 끝나겠다 수아가 많이 도와줘서 아빠 금방 끝나겠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죠 붙었어 붙었어 됐어 떨어졌다 마지막이야 거의 다 됐어 끝에 자르는 거? 그래 수아가 도와줘 그래 수아가 도와줘 이거 붙여놓고 끝에 잘라줘 좋았어 수아가 잘라주니까 깔끔하네 이거 도와줘 좋았어 쫀득쫀득하게 맛있겠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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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세지에 라이스페이퍼를 다 끼웠죠 그러면 이렇게 줄 맞춰서 우선 붙여주세요 저는 다섯 개씩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이렇게 줄 맞춰놓고 이런 나무 꼬지 이런 거 있죠? 조금 길쭉한 나무 꼬지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서 딱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두 개로 쭉 지나갑니다 쑥 여기 하나 더 쭉 좋았어 자 이렇게 딱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꼬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를 3등분으로 하셔도 돼요 아빠 이번엔 세 개로 만들어줄게 유나는 입 조그마니까 이거는 엄마 입 크니까 이거는 엄마 먹고 수아랑 유나 거는 작게 해가지고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쭉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 더 이 가운데도 이렇게 해서 또 끼워놓고 여기도 쭉 이렇게 이렇게 끼셔도 되고 하나 하나씩 끼우셔도 돼요 정답은 없는 거죠 편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 짜잔 이렇게 하면 수아도 먹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이제 이거를 튀겨주면 됩니다 튀기면은 근데 또 이 기름에 튀기는 걸로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구워줄 거예요 튀기는 거는 수아 위험해 자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자 그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너무 달라붙지만 않게 해서 한꺼번에 다 구울 수 있을까? 3개 될 거 같은데? 됐다 다 들어갔다 그치? 자 아빠가 잘 구워볼게 아빠 살면 안 돼 응 알았어 기름을 너무 많이 구운 거 아니야? 잔소리쟁이 수아 너 아빠한테 훈수 두기는 아직 20년은 이르다 야 이거 벌써 고소한 냄새가 나네 고소한 냄새가 나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스페이퍼를 입혀가지고 기름에 튀기게 되면 바삭함이 아주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소세지도 맛있지만 겉이 바삭바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튀겨지게 오 좋아 좋아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겉이 바삭바삭하게 이 라이스페이퍼가 기름에 튀겨지면 아주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가지고 참 맛있어요 수아 이따가 먹어보면 수아 깜짝 놀랄걸 엄청 맛있어서 이야 냄새 이거 어떡하지? 수아야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다 아빠 이거 아빠가 다 먹으면 안 되나? 안돼 수아도 줘야 돼? 응 그럼 수아 이거 한 개 줄게 아니야 아빠가 다 먹고 아니야 아니야? 수아도 좀 더 줘야 돼? 응 수아 두 개 넣어야 돼 수아 두 개? 어 아빠가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와 이게 겉이 바삭바삭하게 이제 잘 구워졌다 자 이렇게 딱 소세지 바삭하게 잘 구워졌죠? 그러면 이제 접시에다가 담아놓고 이렇게 소세지 딱 준비됐죠? 바삭함이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다 튀겨서 준비되셨으면 한 스푼 정도만 기름 남기시고요 불 약하게 키셔서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고 다진 마늘의 향이 살짝 올라온다 하면은 케찹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돈까스 소스입니다 돈까스 소스 자 하나 둘 이거야? 이건 물엿 둘 간장 하나 여기에 이거는 딸기잼이에요 딸기잼 이렇게 딸기잼을 하나 넣어서 섞어줄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딸기맛 딸기맛 케찹 소스 사실 여기다가 딸기잼 말고 고추장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고추장 한 스푼과 고춧가루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어도 되죠 그러면은 어른들도 좋아하고 어른들이 드시기 좋을 맛인데 저희는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딸기잼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소스는 촉하게 너무 진하지 않게 맛있겠죠 맛있겠죠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고요 자 수아 이쪽으로 와봐 이제 자 이렇게 소스 한번 끓게 되면 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봐봐 냄새 너무 좋다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져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뿌려져 위에다가 소스를 싹 찍어 먹어도 좋고 이렇게 부어서 먹어도 좋고 맛있겠지 수아야 응 자 그리고 아빠가 여기다가 파슬리도 좀 뿌려줄게 착착착 엄청 맛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꼬치 바삭바삭 소세지 꼬치 다 됐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수아야 네 잠깐만 자 수아야 다 됐다 다 됐다 수아 먹어보자 뜨거워 조심해 맛있어 맛있지 응 이거 소스도 맛있어? 응 딸기맛이야 맞아 딸기맛 케찹소스 수아 입맛에 딱 맞아? 응 이모들한테 얼마나 맛있는지 딱 얘기해줘 물도 한잔 마시고 아빠도 하나만 먹어볼게 응 아빠도 소스 딱 집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수아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우와 뜨거우니까 조심해 뜨거우니까 조심해 조심해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젤리 같아 응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빠는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왜? 응 너무 맛있어 음 음 저도 소스 더 발라줄게 응 아빠는 더 발라 먹고 싶어? 응 소스가 너무 맛있다 딸기 케찹소스 아빠는 또또가 맛있어? 맞아 맞아 음 아빠 응? 여기에다가 이거 토스트 더 부어주세요 응 그래그래 이거는 파슬리라고 하는 허브야 눈 같아 이거 잘 먹지? 눈 같아 아빠 오케이 너무 맛있다 어? 떨어지겠다 옳지 아이 아이 우리 딸 잘 먹어주니까 좋네 이거 큰 거는 이따가 엄마 주자 작은 거는 윤화 주고 그럼 큰 거 하나 더 남는데 이거 누구 주지? 수아 먹을까? 아빠 먹을까? 엄마 먹을까? 응 수아 수아가 이거 큰 것도 먹을 거야? 수아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간식 준 적 없지? 응 아빠가 처음 해주는 거지? 응 수아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응 수아 아빠니까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거야 응 수아 이제 한 입 더 먹고 인사하자 응 바로 인사할까? 인사하고 먹을까?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세지를 가지고 바삭하고 쫀득한 소세지 꼬치 소떡소떡은 아니고 소떡소떡과 비슷한 느낌의 소세지만 넣은 꼬치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어른들도 약간 더 매콤하게 만드시면 이거 맥주안주로 요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신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직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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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나 더 점프하자 하나 둘 점프 고마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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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